무정 73회 형식은 정신없이 집에 돌아왔다. 노파가 우통을 벗고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먹는다. 어깨와 팔굽이에 뼈가 울룩불룩 나오고 주름 잡힌 두 젖이 말라붙은 듯이 가슴에 착 달라붙었다. 귀밑으로 흘러내리는 두어질기 땀이 마치 그의 살이 썩어서 흐르는 송작물 같은 감각을 준다. 반이나 세고 몇 오리가 안이 남은 머리털업과 주름 잡히고 움쑥 들어간 두 뺨과 뜨거운 볕에 씻은 플립과 같은 그 살과 허리를 구부리고 담배를 먹는 그 모양.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준다. 그도 일찍 여러 남자의 정신을 황홀케 하던 젊은 미인이었었다. 그의 생각에 천하남자는 다 자기를 보고 정신을 잃은 줄 알았었다. 자기의 얼굴과 몸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리라 하였었다. 그렇게 생각한지가 불과 2, 30년 전이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과 몸에 있던 아름다움은 다 어디로 날아가고 말았다. 그가 흘리는 땀이 즉 그 아름다움이 녹아내리는 물인 것 같다. 그는 무엇하러 세상에 났으며 세상에 나서 무슨 일을 하였고 무슨 낙을 보았는고 그렇지만 그 노파는 아직도 살아간다. 병이 나면 약을 먹고 겨울이 되면 속옷을 입어가면서 아직도 죽을 생각은 아니하는 것 같다. 내일이나 내년에 무슨 새로운 낙이 오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지만 그는 밤이 새고 아침이 되면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한다. 일찍 형식이가 노파에 빨래하다가 허리를 툭툭 치며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 먹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리어 한 적이 있다. 그때의 노파는 빙긋 웃었다. 형식은 그 웃음의 뜻을 모른다. 그로써 하는 뜻인지 아니요 하는 뜻인지 몰랐다. 이 뜻을 아는 사람은 없다. 노파 자기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보든지 노파의 살아가는 목적은 담배 먹기 위함이다. 그 담배 연기 속에 노파의 모든 행복과 사업이 있다. 노파는 하루 24시간에 거의 절반은 담배 연기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눈도 끈뻑하지 아니하고 독한 담배 연기를 물끄러움이 쳐다보고 앉았는 것이 노파의 생활의 중심이다. 노파에게서 만일 담배를 빼앗으면 이는 생명을 빼앗음이나 다름없다. 평생 아른 목에 우드컨이 섰는 대찜 배고 헝겊으로 세 군데나 감은 담배 떼가 즉 노파의 생명이다. 노파의 입에서 담배 연기가 아니 나오게 되면 이는 노파의 몸에 피가 아니 돌아가게 된 표다. 노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하는지는 모르지만 곁에서 보기에는 암만 해도 그렇게밖에 더 생각할 수가 없다. 담배 먹기밖에 노파에게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아니하다. 형식이가 정신없이 들어올 때 노파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모른다. 아마 아무 생각도 없이 다만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만 쳐다보았을 것 같다. 만일 무슨 생각이 있었다 하면 그는 아마 희미한 안개 속으로 본 듯한 젊었을 적 기억일 것이다. 어떤 대감집에서 세력을 잡던 기억 젊고 고운 문객의 품에 안개었던 기억 그렇지 아니하면 토실토실한 아기의 손에 자기의 부드럽고 살찐 젖꼭지를 잡히던 기억 또는 다 자란 아들이 턱춤을 추며 죽던 기억 또는 아무 때 어디서 어떠한 고운 옷을 입고 어떠한 맛나는 음식을 먹던 기억일 것이다. 아마 하루에 몇 번씩 담배 연기 속에 이러한 기억이 떠나오는 것을 볼 것이다. 지금은 어떠한 기억이 떠나왔던지 모르거니와 노파는 형식을 보고 얼른 곁에 벗어놓았던 담배 적쌈을 입으며 어째 벌써 오셔요? 한다. 형식은 두루마기와 모자를 벗어 획 방 안에 집어던지면서 흥! 학교에도 다 갔소. 왜 이제는 학교에 안이 가셔요? 이제는 교사도 그만둘랍니다. 하고 텐마루에 쿵 하고 몸을 던지는 듯이 걸어 앉으며 냉수나 한 그릇 주시오. 속에서 풀길이 피어올라 못 견디겠소. 노파는 부엌에 들어가 사기 대접에 냉수를 떠다가 형식을 준다. 형식은 냉수를 한 모금에 다 들이켜더니 에이 시원하다 냉수가 제일 좋다 하고 밀수먹은 사람 모양으로 만나는 듯이 입을 다시며 혀를 내밀어 아래 위 입술에 묻은 물을 말끔 빨아들인다. 노파는 이상한 듯이 물끄러미 보더니 자기 방에 건너가 초갑과 담뱃대를 들고 형식의 곁으로 온다. 형식은 또 나를 위로할 작정으로 오는구나 하고 괴로운 중에도 속으로 웃었다. 그러나 노파의 위로를 듣는 것이 더욱 괴로울 듯하여 먼저 말끝을 돌려 어저께 신주사 안 왔어요? 아니요. 근래에는 신주사를 싫어하세요? 한동안 꽤 신주사를 좋아하셨죠? 누가 신주사를 싫어하나요? 너무 함부로 말씀을 하시니 그렇지 하고 픽 웃는다. 장찌개에 구덕이 있다고? 하고 형식도 허허 웃었다. 노파는 이 기회를 아니 놓치리라 하는 듯이 그런데 왜 학교를 그만두세요? 그 배압감인가 하는 사람과 다투셨어요? 다툰 것도 아니예요. 교사 노릇도 너무 오래 했으니 이제는 다른 것을 좀 해보지요. 다른 거? 무엇이요? 옳지. 이제는 벼슬을 하시오. 그런 배압감 같은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살이 내리지. 벼슬을 하면 작기나 좋아요. 저 건너편 집 아들도 일전에 무슨 주사를 해서 나는 벼슬보다 죽노릇을 하고 싶어요.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암자에다가 옳지. 칙배장삼에 나무하비타불 나무하비타불 답을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하고 웃으며 노파를 본다. 노파는 눈이 둥그레지며 저런! 무엇을 못해서 중이 되어요? 중이 안 되면 무엇을 해요? 한참 잠잠하였다. 각각의 하나가 없음이 잠잠하옹은